서구를 익히려는 조선의 노력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곳 정동은 대한제국의 외교무대였을 뿐 아니라 가보개혁의 하나로 실시된 외국어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고종은 외교관과 통역관을 양성해서 효과적으로 근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어 전용학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1881년부터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1897년까지 총 6개의 외국어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외국어 학교는 조선인들에게 세계로 열린 창이었습니다. 1894년 문을 열었고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영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10대서부터 30, 40대의 한 지방 가장까지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배움의 열정만은 진지했습니다. 1896년 생긴 법어, 곧 프랑스와 학교. 이곳 졸업생들이 프랑스 공관이나 한국 내 프랑스 회사에 취업돼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지도까지 익히는 등 프랑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1898년에 세워진 터거, 즉 독일어 학교. 이듬해 6월 독일 비렐름 1세의 동생인 하인리이 왕자가 조선의 국빈으로 왔을 때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학교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흩어져 있던 외국어 학교들이 정동 근처로 모인 것은 1907년. 그러나 경술국지 직후인 1911년 일제의회 전면 폐지되었고, 학생들은 고등보통학교로 편입됐습니다. permet해 조선의 속이로 모인은 장르ive 진오로 편입했고, 학생들이 그걸 공부하던 후, 학생들이 DD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잘 functions. 지난해, 학생들이 설정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잘 공부하던 후, 학생들이 잘 공부해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다.